풍수 적용해서 그 돈복 터지게 뭘 우리가 그 배치를 할 때 너무 그 융통성이 없게 또 제시된 그 원칙에만 그 함몰이 되면 그때는 그 답이 안 나옵니다. 저는 그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 침대 방향을 그 꼽고 싶은데요. 침대가 그 문을 바로 향하면 그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설명입니다. 그런데 침대 같은 그런 가구는 그 규모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방들이 그 면적이라는 게 이게 대강 그 뻔합니다. 덩치가 그 큰 물건은 그 풍수고 돈복이고 뭐 그 물건이 먼저 그 자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 공간에 그 걸리적거리지 않게 자리를 잡은 후에 뭐 돈복이건 뭐 풍수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침대 그 크기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 침대의 그 어느 만큼의 그 부분은 꼭 문을 향하게 그 배치가 될 수도 있죠.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문짝을 그 뗐다가 또 옮겨다를 수는 없잖아요. 이럴 때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침대 높이보다 그 조금 낮은 그런 그 보조 역할이 될 그 작은 그 탁자 같은 걸 그 침대 옆에 그 함께 두시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침실 공간은 굉장히 그 안정감을 또 갖추게 됩니다. 또한 그 침대가 있는 방은 그 모두 그 해당이 될 내용입니다. 우리가 그 작은 종을 그 소리나는 그 종을 우리는 그 풍수에서 주로 현관에서 사용하잖아요. 현관문에 걸어두는 이 작은 종이 또 풍수에서 아주 그 유용하게 또 사용이 되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침실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작은 종을 그 침실에 그 두게 되면 그때는 그 긍정적인 그 기운을 크게 그 높여준다고 합니다. 가까운 그 다이소라든지 뭐 동네 펜스점에 가면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죠. 제가 사는 그 동네 그 굉장히 그 가까운 거리에 그 미용실이 두 개가 그 붙어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두 집 모두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. 두 곳 그 사장님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. 이렇게 그 같은 업종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면요. 결국 예상대로 그 한 집은 그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. 시장의 그 원리겠죠. 그런데 그 개 눈에는 그 똥만 보인다고요. 제 눈에는 꼭 그 풍수적으로 그 해석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요. 제 눈에는 그 두 가게의 그 풍수적인 그 차이점이 보이는 겁니다. 망한 집과 그 버티고 남은 집 그 출입문의 그 차이점이죠. 미용실 그 출입문에 그 펜이 붙어있던 펜이 그 걸려있던 그 집이 그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비유를 또 개로 비유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기분이 좀 그러네요. 어쨌든 그 풍수에서 이렇게 그 펜이 주는 그 종이 주는 그 풍수의 그 이로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